꺽지에요 꺽지를 포를 떠서 튀겨 가지고 도리뱅뱅 꺽지 도리뱅뱅도 괜찮네 즉석이다 즉석아 뒤집어 봐 어떻게 꺽지 맞아? 어 맞네 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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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도리뱅뱅 만드는 과정 공정 공정 거쳤어요? 한 분은 머리 따고 한 사람은 비닐 치고 한 사람은 배 따고 한 사람은 씻어 사공정에 시켜 사공정을 거쳐 가지고 꺽지는 꺽지대로 한 팔 하면 됩니다 오공정재 상품이 됩니다 피라미 도리뱅뱅과 꺽지 도리뱅뱅도 있어 사장님 만들면 도리뱅뱅이잖아 그렇지 뭐 만들면 도리뱅뱅 우리 마음이야 꺽지 도리뱅뱅 이런 게 어디 있겠어 세상에 우리 와 멋있다 순간 행복이다 와 순간 행복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할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기쁨을 주겠어요? 자녀분들이 와서 뭐 놀아주겠어요 기쁘게? 그거 아니잖아 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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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꺽지 도리뱅뱅 드시러 오세요 큰일났다 몇 마리야 1인당 한 마리 먹어야겠네 두 마리 못 먹겠다요 오늘은 11월 4일 이렇게 피라미가 맛있는 줄 또 아 좀 먹으려면 붕어 도리뱅도 괜찮다 그렇지 않으니 손질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것도 감사함이 넘친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고 먹으려고 그러는 게 많거든 손 다친다 미끄러버가 자가 피고 해야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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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공정에 상품화를 만드는 거지 감사합니다 나도 말한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